네 괜찮으니?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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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깐만요 다시 한번 오늘부터 백두백안 80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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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어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어디냐면 지리산 밑에 그 노고단 밑에 쯤이죠 구레둘레길 게스트하우스에요 그래서 여기에 어제와서 도착을 해서 자고 오늘 아침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지금 패킹을 하느라 진이 다 빠졌고 뭔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패킹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연구를 해보고 패킹을 하고 나서 이제 간단히 토스트를 먹고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짐이 한 짐이네요 같이 가시죠 니하오 다라오 따로 없어서 설마 뭐라는거에요? 미치파로 하하하하 탕후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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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 탕후라하 갈림 탕후라하 지금 저희 벽소령에 도착을 해서 잠깐 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벽소령? 벽소령에 도착해서 쉬는 동안 선수는 또 오늘도 이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아프리카 찐 까만색은 누워서 타는 바이프인가 봐. 항상 볼 때마다 누워 있는 거야. 이걸 나중에 팔리는 없겠지만 팔면은 한 500만원에 팔아야 팔리겠다. 안 팔아요. 내 손으로 부처 시킬까요? 이렇게 넘어간 데가 안 있는 거야. 모자란 동네 형 같아 지금. 야 빨리 옷 입어 옷 입어 옷 입어 지금 금산 금산이 아니라 우주 쪽으로 넘어가는 쪽인데 지리산 넘어서 가는 중인데 무릎고개 주차장 이라는 데가 있네. 무릎고개 주차장. 뭔가 새로 만든 것 같아서 들어와봤는데 휴식 기설. 차가 한 대도 없어요. 평일이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차가 한 대도 없고 자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텐트가 있으면. 그리고 님디형 화장실에 화장실에서 자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아직 한번도 사용을 안 한 것 같은데 거의 사용을 안 했죠. 무릎농 났네. 훌륭한 화장실이 있고 그리고 여기 등산객들을 위한 지리산 부근이라서 등산객들을 위한 에어 컴프레션까지 신발을 터는거죠. 신발을 터는거죠. 날씨가 더우니까 멘틀레이션이 잘 되죠. 여기 안 보여. 안 보여. 여기. 신체를 향한 직접 분산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견딜 수 있잖아. 강인한 신체. 강인한 신체. 너는 육군 출신이잖아. 강한친구 대한육군. 가자. 제풍을 해도 이렇게 멋있는 데서 풍을 하고 그러세요. 아까. 제풍라마 샤하이요. 아예? 시발라마 형님 더 멋있는거 찍어주려다가 무주 가는길에 또 한번 로브사이드패니어의 강성 테스트를. 오늘만 두번째네요. 슬립을 해도 플라스틱이 그냥 깨지는 그런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튼튼한 플라스틱이에요. 뭔가 강성이 다른거 같아요. 지금 무주 어딘가에 와있습니다. 조금 더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200km 정도 진행을 했는데 무주 어딘가에 편수가 상태가 많이 안좋아져서 숙소 왔어요. 숙소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숙소와서 체인을 너무 타이트하게 해 놔서 체인 조절을 하고 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편집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주변에 숙소가 마땅한 데가 이거밖에 없어서 텐트를 칠까 하다가 우선 잡았어요. 2층으로 되어있어요. 이렇게 근데 저희 짐이 어? 변태 아저씨가 나왔다. 2층으로 되어있어서 이제 코골이 현수를 피해서 제가 2층에서 이렇게 잠을 잘 예정이고 저희가 짐을 패킹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줄일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짐이 너무 많아요. 이 아저씨가 제일 문제죠? 이 아저씨는 오늘 여기서 자고 내일은 NC클럽에 라이더스테이 네. NC클럽에 라이더스테이 이런 정보가 있어서 거기 가서 캠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백두대관을 이어갈 거 같아요. 내일 캠핑에서 뵙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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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